저는 짧게 표현 한 번 해 드릴게요 오라키 소리 오라키 소리 오라키 소리 오라키 소리 깍깍 동명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자 또 없는데 얘가 난 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방금 했어요 아무튼 제가 랄라에게 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 분은 연습을 하는 거지만 얘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못생긴 아저씨가 잘난 척 하시긴 자 치열했던 대결이 끝나고 긴장도 풀 겸 사육사와 여유로운 산책 시간을 즐기는 랄라 아이고 이것이 바로 승자의 여유다 여유 아이고 잘했네 또 대결할 사람 있으면 와요 미리 전화 주고 내가 받으니까 랄라가 지금도 말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새로운 말들 새로운 소리들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새롭고 더 재미있는 말들 소리 배워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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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천의 목소리 랄라는 자신이 들은 신기하고 즐거운 세상의 소리를 그렇게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랄라가 들려줄 더 많은 소리 기대해도 되겠죠? 가만 이러다 혹시 동물농장 나레이션도 하는 거 아닌가?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강아지가 골치 깨나 썩이고 있다는 이 집 네 안녕하세요 저희 동물농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뭔지의 강아지를 만날 시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잽싸게 뛰쳐나온 녀석 아이고 환영인사 한 번 참 정신사납다 아이고 야 아무래도 고통 얘기는 아닌 듯한데 네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지가 아니 근데 우리 집에 문재견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문재견이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아지를 좀 지켜보니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말썽커녕 손 다시 줘봐 잘했어 어? 순하기만 한데 낯선 제작진한테도 살가운 게 뭐 아유 귀엽기만 하구만 그런데 이 순한 녀석 때문에 왜 골머리를 썩는다는 건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귀엽고 예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뭐 표정 뭐예요? 네 악마로 돌변해요 악마로 아니 악마는 무슨 거참 생사람 아니 아니 생계 잡지 좀 마셔줌 그런데 순간 왜 왜 왜 왜 돌변해버린 아직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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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머 카카오지 마 카카오지 마 카카오지 어 뭘 뭘 카카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왜 이래요 이래요 아니 이렇게 바닥에다 뭘 못 나타나요 바닥에? 아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는 카메라를 잡으려고 하니 이 난리가 난 것 뭐 이런 비서 좋은 거 아닌가 어이 아저씨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요 가 카메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는 사뭄하게 지키고 있다 아니 그런데 하지 않고 카메라 그거 왜 아저씨 거야 안 한대 바닥에 있으면 자기 건가 봐요 엄마 손 엄마 손 좀 아재의 관심을 돌리려는 틈을 타서 카메라로 접근하던 제작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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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히 혼쭐 났다 그냥 아이고 자기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내 거 내가 가져간다는데 Arts 아이코서 이 조심스레 이동하던 유진씨 밖으로 나가